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독님 여기서만 할게요 근데 몽공이 되면 이렇게 안 걸어가고 뛰어나면 갈 수도 있긴 한데 창민아도 형 사랑비 머리랑 똑같다고 사랑비 날래요? 그 지영이 형 같은데 봐봐요 형 메인 MCTG 메인 2층 캣워크 1 메인 2층 캣워크 다 모르겠잖아요 심지어는 뭐야 라운드 2개? 유일하게 무대를 다 쓰네 이 큰 무대를 이런 무대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을 지었어 느린 템포에 미디엄 템포에 발라드에 내가 랩당해서 멋있게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너 같으면 이런 큰 무대가 있는데 저기서만 노래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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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